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흔들리는 마음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속에 가야할 곳과 있어야할 곳이 결정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속에 빛은 빛으로 어둠은 어둠으로 분리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속에 알곡은 무르익고 죽정이는 분리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속에 너와 나는 분리되어 타인이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속에 작은 내가 있으며 큰 내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속에 소외되고 방치된 내가 있으며 사랑받고 싶은 내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으며 울고 있는 당신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속에 흔들리는 마음이 확장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속에 삶과 죽음이 있으며 윤회와 카르마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속에 바람이 불고 있으며 바람이 부는 곳에 진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속에 여리고 여린 인간의 마음이 있으며 흔들리는 마음속에 가슴을 닫고 가야하는 길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우데카 흔들리는 마음속에 приг수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